진정해요. 순민이요. 식도정 뱀비가 다 쳤어요. 바위 타는? 글쎄. 좀 힘들 것 같아요. 수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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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철회봐. 수민아 정신 철회봐. 들어가세요. 수민아 좀 달려주세요. 진정해. 진정 좀 해요. 수련아 정신 차려봐 선생님 수련이 좀 살려주세요 수련이 좀 살려주세요 수련아 수련아 정신 차려봐 수련아 수련아 내 말 들리니? 정신 차려봐 수련아 예 예 눈 좀 떠봐 수련아 수련아 예 정신 좀 차려 어? 너 걱정하는구나 내 몸 상할까봐 네 마음 지금 편안하지 않을 거 뻔한데 사실 나도 내가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해석아 해석아 부탁 하나 들어줄래? 해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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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독 해석아 나 쓰레기 해석아 남성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. 한 번도 못 알아 봤잖아. 사랑하는 아기인데 그렇게 안아가고 싶어 했는데. 수련아 수련아 안 돼. 안 돼 수련아 정신 차려. 안 돼 수련아. 안 돼. 눈 떠봐 수련아 안 돼. 안 돼 수련아. 수련아. 정신 차려봐 수련아. 안 돼. 안 돼 수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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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련아 어떻게 하라고. 나랑 승차 어떻게 하라고 너 혼자 가. 어? 수련아 안 돼 수련아. 수련아 안 돼. 수련아 안 돼. 정신 차려. 눈 떠. 눈 떠 수련아. 수련아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가지마 제발 수련아 가지마 안 돼 수련아 안 돼 수련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수련아 안 돼 안 돼 고마워, 네 덕에 누나 잘 보낼 수 있었어. 괜찮지? 누나는 잊은 지 오래였어. 상처가 남아서 그랬지. 지난날은 잊으라고 있는 거야. 너한테는 또 새로운 나이들이 있잖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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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